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유론과 실무를 같이 공부하게 될 박성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체소뇌사정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여러분들께 크게 응원을 드립니다. 신체소뇌사정사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나 개인사업을 할 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시험공부라는 것은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1년 또는 2년 내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손해사령사 시험공부가 장기간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롯데손해보험에 입사를 했었는데 저희들 동기들이 약 12번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체소뇌사정사나 자동차 대인 3종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유난히 똑똑하거나 뭐 총매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었다는 어떤 목표식과 그에 대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번 집중을 해본 그런 차이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제가 손해사령사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부산에서 대인팀장을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담당 상무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대인팀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강한 결심과 직원들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에 대한 강한 약속 또는 그런 모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자는 계속해서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신체 손사 합격을 하기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치게 될 거고 또 종국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항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집중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하겠다고 결심을 한 바에는 1, 2년 만에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과 1, 2년의 투자가 향후에 3, 40년의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체 손사를 합격하겠다는 절실한 온도만큼이나 합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롯데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대인 대물 소송실무를 한 13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보상팀장과 보상단장, 그 다음에 전체 송모팀장, SIO팀장, 손해사정팀장 등등을 하면서 약 29년, 약 30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권의 보험급 지역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런 쪽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는 D손해사정에서 임보험조사업무 총괄업무를 약한 2년 근무했었고 현재는 S손해사정회사에서 물보험 총괄과 전체를 총괄한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으로는 3종 대인손해사정사와 그 다음에 신체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보험조사 분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재능기부형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전부터 많이 꿈꿨던 이런 교육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 앞으로 추가로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다음 자리에는 저희들 학습의 어떤 자세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생인무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 또는 취준생 또는 퇴직자로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학생은 학업과 자격증 취득을 준비함으로써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병합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 업무와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준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어나서 해야 되고 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급은 항상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지 2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30년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 목적은 취직이나 자기의 역량 개발이나 개인 사업에 있어서 목적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 취해서 우리 학습 방법을 한번 본다면 신체 손해 사정사 공부 과목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4과목이라는 것이 작은 과목이 아니고 그거를 또 하루 만에 시험을 다 치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보험 사고의 출구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그 상황을 망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목이 많고 범위가 넓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그런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안기 이유로 해서는 절대 시험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가 척저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신체 손해 사정사는 자기와의 사항입니다. 더 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럴 겁니다. 그럴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이어서 자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시간이 사실 90분 동안에 4과목을 치기도 해서 약 360분 정도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는 시험을 치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경직이 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만큼 집중을 했다는 말은 되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험 문제는 논문식과 약술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논문식은 당연히 면보책이라든지 계산문제 등등이 포할될 거고 약술식은 단순한 약술식과 계산문제 등이 있습니다. 점점 문제는 지금 보면 논문식에서 약술식을 감회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될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하튼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와 독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학원을 통한 공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와 그 다음에 자기관리 그 다음에 공부의 어떤 테크닉 이런 부분 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학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공부 시험 합격에 빠르다는 쪽을 말씀드리고 어떠하든 간에 저희들의 사항은 자기와의 사항이고 시간 관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데는 힘들기로 하겠지만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시험의 답안 작성에 대해 팁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신체 손해 사정사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판례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다는 학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체 손해 사정사의 공부는 합격이 추가되는 것이 학문은 아닙니다. 학문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학문을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는 논해본다든지 약수를 해본다든지 정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무조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의 목표를 당연히 여러분들 주시겠지만은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너무 그 많은 점수를 얻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섭렵하겠다. 나는 모든 걸 커버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일차 목표는 오십오 점 정도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차는 육십 점 정도로 받겠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시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되는데 약술 또는 논술 계산 문제가 나온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아마 여러분들이 대인 신체 손해 사정사를 공고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수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민법 칠백오십조 불법행위 체험입니다. 민법 칠백육십조 공동불법행위 물론 여기에도 또 다른 것도 있죠 민법. 칠백오십육조인 사용자 배상 사용자 책임. 등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경험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보통 보험 약관이 있고 자동차 보험 특별 약관이 있다.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을 사실대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자동차 보상 실무를 많이 한 분들은 약관을 많이 보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관과 보통 보험 약관이라든지 특별 보험 약관을 조금은 공부하고 그다음에 차고 세밀하게 보시는 것을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쪽에는 반드시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같이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답안 작성에서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나 자신이 알면서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신체소뇌사정사는 결론적으로 논문 약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에 얼마나 예쁘게 알차게 담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들 잘 아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제 경험과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 시간 안배의 기본적인 생각은 점수 10점 같으면 10분 만에 선다. 15점 같으면 15분 만에 작성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안지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10점이니까 10분 만에 써야 되겠다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그다음에 초안지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초안지를 활용을 잘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보면 달달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안지에서 목차와 키워드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안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큰 이렇게 답안지와 같은 크기가 나오면은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두 번을 접으시라고요. 가로와 세로를 접으시면은 한 면에 네 개의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번은 쓰고 2번 이런 식으로 쓰시라. 출제자도 답안 채점자도 이렇게 뭔가 계획성 있게 하시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점이 올 거고 이렇게 서는 습관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이 초안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지를 작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점짜리 시험 문제라면은 10분 만에 쓰는 거고 10분에 다시 10%인 시간, 즉 1분은 초안지 작성에 초안을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차와 키워드가 정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엄청 빨리 써집니다.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면은 그런 쪽에만 정리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은 10점짜리 문제 우리가 A4 용기입니까? 그 시험 답안지에 한 면을 서는데 5, 6분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활용을 잘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내었을까를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초안지를 작성하고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아는 문제네? 일사처리로 씁니다. 그런데 출제자는 이 문제에 함축한 의미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함축한 의미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문제지만은 그 안에 단어 몇 개 어떤 보면은 단어 몇 개가 보면은 그 안에 문제의 방향을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보면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거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답안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한 문제당 다른 사람보다 나는 1점만 더 받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시라. 1점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나는 답안을 아주 깨끗하게 쓴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줄 또는 세 줄 쓰면서 당연히 한 칸 띄우고 일하는 것도 잘 해야 하셔야 되겠지만은 목차도 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 뭐 왜 그런지 존재 이유 근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 내용 그 다음에 제안 사항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1점을 더 치러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에서는. 현재의 예 이런 나 상황에서 판례는 어떻더라 대부분 판례는 어떻더라는 걸 한 줄 정도 터치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우리 사회의 이슈라든지 사회 전체의 정서상에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한 줄 한 줄 정도의 멘트.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가 실무상에서는 현재 자동차 보험 실무상에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멘트를 달 수 있다면은. 많은 채점자 중에 중에는 실무. 팀장이나 센터장들이 있겠죠 당연히 답안을 가점을 받습니다. 그 일 점이 여러분들이 자한 게 아니죠. 칠 점 일곱 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답안에서 여러분들은 칠 점을 더 받습니다. 그런 목표점을 가지시고 답안 조성을 해 주시라. 다들 말하시겠지만은 답안은 백지를 쓰시면 안됩니다. 어떠하든 간에 쓰십시오. 쓰시야만이 1점이 나오든지 2점이 나옵니다. 10점짜리에 백지를 내면 여러분들은 0점이죠. 그런데 10점짜리에 5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쏟아낼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예쁘장에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쏟아내기만 낸다면은 적어도 1점은 또는 2점은 여러분들 취득할 수 있겠죠. 다른 거여서 1점 더 받기도 물론 어렵지만은 뭐 쉬울 수 있겠지만은 백지를 내지 않고 그 문제당 모든 답안을 쓸 때는 1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0.5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라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항을 1년 정도 공부하셨다면 무엇이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백지 답안은 안된다. 답안은 당연히 간결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판례, 실무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